트로트 가수 윤효종 저는 트로트 가수 윤효종입니다. 하여튼 뭐 방송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? MBN의 집시맨 생방송 오늘 저녁 하여튼 뭐 방송 지상파 공중파 많이 나오는 트로트 가수 윤효종입니다. 남남으로 만나서 살아왔던 날 속에 항상 네가 있었던 것을 잊고 살아왔나 봐 남들 보는 앞에서는 나 슬퍼도 웃지만 말 못할 나의 사면에 수없이 무너졌다 이게 내 삶이었나 봐 이게 세상인가 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겐 너뿐이었더라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잠깐이면 끝나는 우리 둘의 인생 안타까워 해봐도 잡을 수 없는 거지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받은 상처도 골목길에 서서 울망전 자존심은 지켰다 이게 삶이었나 봐 이게 삶이었나 봐 이게 삶이었나 봐 이게 세상인가 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겐 너뿐이었더라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덕수야 전대 이후 노래 부르는 김병헌 님의 나무나무로 만나서 라는 노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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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